홍준표 씨 같으면 연령으로 보게 되면 약간 구식 스타일의 인물이죠. 구식이라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고 올드 패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교육을 선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대로 받았던 분들이죠. 지금이 한 50대 55년생 53년생 아마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한 53년생이나 되지 않나 싶었는데 홍준표 씨가 그래도 좀 가끔가다 직격탄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하고 유승민이 하고 하태경은 이제 좀 그만해라 너 그만 좀 떠들어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요즘에 이런 발언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반가운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글을 좀 맛깔나게 써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괴멸된 보수 정당을 안고 악전고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던 것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탄핵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매일같이 조롱하면서 심지어 나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정치를 왜하냐고 다섯 번 외치고 출근하라고까지 조롱했습니다. 우리를 탄핵의 강에 밀어넣고 그렇게 매일같이 조롱하더니 총선이 다가오니 탄핵의 강을 이제 건너자고 뻔뻔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건 피해자가 할 말이지 가해자가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정권교체란 대의가 있기에 그 뻔뻔스런 말에도 꾹 참았습니다. 가까스로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들은 텀만 있으면 비집고 올라와 연탄가스 정치를 합니다. 출적불명의 개혁보수 탈역이나 하면서 지겹도록 대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하라고 보수는 정통보수주의 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늦었지만 반성부터 해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편없는 나라가 이 사회가 저는 왜 행편없다고 생각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 죄를 만들고 허위정부를 여러분들 유통을 시켜가지고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주역들이 한 사람 정도는 유감을 표명하거나 반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성민이 까라 김무성이 까라 하태경이 까라 어디 한 사람이 많습니까 당시에 역정부라든지 잘못된 정보에 따라가지고 행동한 점에 대해서 사실 미안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를 계속하더라도 말이나 따나 그렇게 여러분들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란 것은 오판을 했건 어떻게 했던 간에 자기가 내린 결정이 그 당시로서는 차선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이런 선택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행편없는 정치꾼들이고 정말 양아치보다 못한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덕실덕실합니다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죄 없는 뭡니까 대통령을 죄를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도 오지게 이런 죄를 만들어가 대통령을 쳐넣은 거 아닙니까 감방에 우리 솔직히 좀 해 주십시오 합시다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김영 칼럼으로 뭡니까 대통령을 여러분 저는 그때 뭐 했냐 저는 애들 교육시키기 바빠가지고 강년도 아니고 책 쓰는데 바빠서 여러분들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할 때까지는 일체공식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가끔 블로그에다가 심심하면 글을 올렸지만 뭐 그렇게 할 만한 신경을 쓸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사회 이슈를 다시 들여다본 거죠 2000년까지는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사회 이슈에 대해서 발신을 많이 했고 지금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말하는 거가 뭐가 틀렸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늦었지만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겠냐 아마 이 홍준표 시장도 속이 까맣게 다 들어갈 겁니다 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저렇게 뭡니까 대가리를 꼿꼿이 세우고 온갖 행패를 다 뿌리고 있냐 한에게 동조했던 사람은 그 당시 어떤 판단을 내리건 간에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서 5년 동안 공직선거마다 뭡니까 선거 사기를 쳐가지고 대통령도 해먹고 국회의원도 해먹고 구청장도 해먹고 도지사도 해먹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세상에 다 밝혀졌는데 신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입 다물고 깔아뭉개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뭡니까 자유 공정 상식 뭐라고 정의 정말 같은 동풍계에 부끄러울 정도예요 사내새끼들이 뭡니까 뭐는 뭐하러 달러다닌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준석이와 하태경 유승민이 하고 다니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뭡니까 여론에서 뭐죠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다 내가고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사과라는 사람이 있으냐 아무리 나라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망해도 다음에 싸요 단 한 명도 없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당과 합작하여 끌어내린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었습니까 하도 여러분들 딱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참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 사태까지 가고 보수의 괴매를 가져온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그걸 개혁 보수로 분칠하면서 좌파 정권 집권에 앞장서고 좌파 정권 대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 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용서가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갓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 무얼 노리는 겁니까 대통령이 문제발언 직구의 수습책으로 참모진들에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라고 조언했는데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박근혜 탄핵 전량 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대 같은 시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 있습니까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개혁 정책을 수입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실천한 것도 본 일이 없습니다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 보수 타령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겹습니다 정치파는 사건이 사건을 덮고 뉴스가 뉴스를 덮습니다 참고 견뎌나가야 됩니다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개혁? 개혁? 그래 개혁 여러분들 외치는 놈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가 다 선거사기가 발생했는데 입 하나 뻔긋 안 해? 그게 개혁이야? 제가 방송이 때문에 육두 문자를 안 쓰는데 그게 개혁이냐고 개혁 보수라고? 그래 개혁 보수를 외치는 놈들이 선거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 4등 투표 조작이 한 번도 아니고 5번 6번 반복해서 일어나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건데 그래 개혁 보수라고? LA? 어떻게 그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야기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들이 노예로 만드는 체제를 어떻게 그렇게 앞장서서 부르짖고 단 한 명의 정치인도 뭡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우리가 이번 기회에 틀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없냐 이야기죠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안 망하겠냐고 당신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안 망해? 한번 보라고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새파란 놈들이 말이지 거짓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온갖 정도의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37살에 그 정도로 뭡니까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으면 일어난 부정선거가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다니는 놈이 그게 사람이냐고 그건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학교 교육을 왜 받습니까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뭡니까 주목하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나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냥 두 눈을 보듯이 뻔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 잘못된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많지만 특히 그 가운데 정치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유감 표현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정도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죠 다 지날렀다고 그냥 그렇게 다니니까 한심한 거죠 나라가 정말 내가 볼 때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나라인지 양아치들 집단 같아 다들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되면 양심도 팔고 돈이 되면 저거 한 께도 뭡니까 갖다 붓고 도전 5 6 7 8 10 11